음악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세 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약물 대사 또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 약물들은 어떤 처리 과정에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손끝에 만약 감염이 생기면 손끝으로 약물을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르는 약을 할 수 있지만 먹는 약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먹으면 약물이 손끝으로 가야 돼요 치료 부위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경로가 되는지 어떤 기관들이 작용하는지 그것들을 보려고 하고요 약물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 몸이 그 약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약 동력학적인 과정이나 여러 과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약물 부작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위스 치료에 있었던 환자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면 심장의 어떤 장기든지 이식 수술을 받고 나면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역 억제제를 매일 이만큼씩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잘 지내다가 한 1년이 지난 시점에 굉장히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병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미 이식된 심장이 거부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잘 조사해보니까 이 환자가 본인이 우울증이 있다고 자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가지고 병원을 간 것이 아니라 우울증에 좋다고 하는 순수 허브차가 있습니다 천년 허브차 성룡한 월트라고 하는 순수 허브차를 매일 마신 겁니다 그런데 이 순수 허브차는 허브차가 아니라 사실은 독이에요 우리가 먹는 모든 물질은 약이거나 독이거나 양적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허브차는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간에서 시토크롬 3A라고 하는 효소를 더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토크롬 3A라는 효소는 이 이식 환자가 먹어야 되는 면역 억제제 이 경우에 사이클로스포린이라고 하는 약인데요 그 약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로스포린이 매일 들어오는 이 허브차로 인해서 유발되는 효소 때문에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의 거부반응이 당일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환자는 다시는 의사의 허락 없이는 허브차를 마시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다시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외부 물질들은 다 우리 몸에서 어떤 생체 물질들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분자량의 큰 유기체들은 항체로 인식해서 항원 항체 반응으로 항원으로 인식해서 밖으로 끄집어내게 되고요 또 분자량의 적은 화합물들은 여러 가지 생체 효소들이 대사 과정을 거쳐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약물 대사라고 하는데요 약물 대사를 처리하는 우리 몸의 장기를 보면 대부분의 약물 대사는 이 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통해서 들어온 약물이 위장벽을 통해서 간으로 한 70-80% 이상이 간으로 가서요 간에서 대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몸으로 온몸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장이나 폐나 또는 소화기나 심지어 혈액 속에서도 이 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First Pass Effect라고 첫째 통과 가정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음식물이든 약물이든 뭐든지 입으로 들어가면 다 간 문맥이라는 증맥을 통해서 다 간으로 간다는 것이죠 간에서 처리한 다음에 대증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서 온몸에다가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은 우리 몸의 화학공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물질이 들어오면 간에서 다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 옆의 구조를 보면 여기에 실핏줄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고요 그 간 옆 세포마다 굉장히 많은 대사효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대사효소들이 있는가 그걸 어떤 작용을 하는가를 보면 1차 변환과 2차 변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차 변환이라는 것은 약물이 들어오면 이것을 변환을 시켜서 조금 더 물에 잘 녹는 물질로 대산물질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바깥에서 우리가 원하는 음식물이 아닌 물질이 들어오면 그것을 빨리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 아마 몸이 안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물에 잘 녹는 성분으로 만들어서 소변으로 내보내든지 그게 안 되면 대변으로 내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서 하여튼 내보내야 되는데 1차 변환은 가능하면 극습 물질로 만들어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대사 물질이나 또는 약물 자체가 2차 변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2차 변환이라는 것은 우리 체내에 있는 물질이 이 약물에 접합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컨주게이션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체내에 있는 물질 예를 들면 글루크론산 같은 것들이 약물하고 이렇게 접합이 돼가지고 안정한 접합제를 만들면 이것이 물에 잘 녹는 것이 되면 다시 신장으로 가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아니면 담도를 통해서 소화기를 통해서 대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 대사의 예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테르페나딘이라고 하는 약물이 있는데 이것은 알레르기 치료제로 개발이 됐습니다 알레르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알레르기 요인들 햇빛이라든지 추위라든지 또는 벌에 쏘였다든지 목이 물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알레르기 반응이 되겠는데요 그런 알레르기의 항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히스타민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돼가지고 혈류량을 늘리고 또 약간 염증을 일으켜서 빨리 알레르기의 원인을 없애려고 하는 쪽으로 우리 몸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들 중에 굉장히 위험한 반응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말벌 같은데 쏘이게 되면 몸이 붓게 되는데 우리 손이나 피부가 붓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기관 숨쉬는 기관이 기관지가 붓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관지가 서로 부어서 기관지가 막혀버리면 호흡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빨리 항히스타민제를 써야 되는데 항히스타민제를 쓰게 되면 졸리거나 또 몸이 굉장히 나른한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985년쯤에 항히스타민제 중에서도 졸리지 않는 항히스타민제가 처음으로 시판이 됐어요 그래서 텔레페나딘이라고 하는 약이 졸리지 않은 항히스타민제로 나왔는데 이때도 저도 유학생일 때 감기가 걸려서 감기약을 먹으면 너무 졸리고 공부를 못하니까 병원에 가서 텔레페나딘을 처방을 받아서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약 이름은 셀덴이라는 약으로 처방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약은 어느 시쯤이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항진균제와 같이 병용 투여했을 때는 부증맥을 일으켜서 심각한 경우에는 심정지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용 금지가 됐는데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 약물은 이 약물 자체가 유효한 약이 아니고 간에서 CYP3A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여기 있는 작용기가 카복지산을 가진 작용기로 변환이 되어야 됩니다 변환이 되면 이 약물이 항히스타민제 역할을 하는 약물인데 이 변환을 시키는 효소가 CYP3A라는 효소인데 이 효소는 항진균제 여러분들이 아마 무좀약 치료제라든지 이런 키토코나졸이라든지 플루코나졸이라든지 이런 졸자로 끝나는 항진균제하고 같이 추약하게 되면 이런 항진균제들은 CYP3A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계속 남아있게 되고 간에서 이 물질이 계속 돌아다니다가 심장에 독성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유효성분인 이 알레그라라고 하는 이 약물이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타일레놀의 예인데요 저도 타일레놀을 굉장히 머리가 아플 때 많이 복용합니다 그런데 이 타일레놀도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타일레놀이 아세타미노펜이라는 이름인데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이 간에서 아까 보았던 1차 변환의 대사를 하게 됩니다 1차 변환의 대사를 하면 한 15% 정도가 산화물로 바뀌게 돼요 그 산화물은 다시 물이 빠져나가면 이중결합, 탄소탄소 이중결합과 탄소 산소 이중결합이 있는 고사리에서 봤던 그런 활성화된 중간체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이때는 바로 옆에 DNA보다 먼저 우리 간에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청소부가 있습니다 이 글루타치온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활성화된 물질들을 다 청소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얼른 이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접합체를 만듭니다 컨주게이션 반응이죠 그래서 이 반응은 2차 변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안정한 글루타치온 접합체를 만들어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 타일리놀 한 분자가 글루타치온 한 분자를 소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타일리놀을 과량으로 복용하게 되면 간에 있는 글루타치온을 전부 다 소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나 다른 약물에서 생기는 이런 활성화된 중간체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간독성이 생겨서 간이 결국에는 간부전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임상적으로 보면 알코올 중독자들,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 특별히 아세트아미노펜 독성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간부전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알코올을 많이 마시게 되면 간에서 그 알코올을 대사시키기 위해서 알코올은 들어오게 되면 아세탈다이드, 아세트산으로 대사가 되는데 다 산화 과정입니다 산화시키는 효소들을 많이 배출을 해야 되는데 산화시키는 효소들을 유발하면 이 산화 효소들이 아세트아미노펜을 또 역시 산화를 시키는 거예요 1차 변환으로 산화를 시키고 산화가 된 이 중간체가 다시 아까 보았던 그런 활성화된 중간체로 바뀌게 됩니다 이 활성화된 중간체는 글루타치온과 다시 반응해서 글루타치온을 소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병원에서 간부전 환자의 한 절반 정도가 알코올 중독자들이 아세트아미노펜의 독성 때문에 생기는 환자라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많이 마시지 않고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양대로 매일 365일 먹어도 절대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량으로 복용했을 때나 술을 많이 먹었을 때 이런 독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마약과 마약 중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약물 중독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그런 마약들에는 어떤 마약들이 있는지 어떤 중독성 약물들이 있는지 약물 중독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약 중독이란 것은 약물 섭취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서 이것이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충동적으로 섭취하고자 하는 그런 만성적 질병을 우리가 약물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약물 섭취에 대한 강한 욕구가 생겨서 결국에는 중독이 되고 이것은 잔류성이 있어가지고요 약물 중독에서 약물을 끊었다 하더라도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재발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중독자들이 어떻게 중독이 되는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요인도 있고 생물학적이나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요인들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은 스트레스가 실제로는 이 약물 중독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지금 밝혀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스트레스를 막을 수 있는 또는 스트레스의 작용을 막을 수 있는 약물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장기의 외상 경험이라든지 스트레스 경험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약물 중독에 상당히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마약을 복용하게 되면 뇌의 보상 회로를 바꿔가지고 결국에는 중독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의 작용 원리를 코카인의 예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제 시냅스에서 신경절에서 코카인을 도파민을 방출하면 이 도파민이 결국은 우리 뇌에서 쾌감을 전해주는 그런 신경전달 물질이 될 텐데 이 코카인이 도파민이 너무 많으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방출했던 도파민을 도로 흡수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우리 신경절에서는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 재흡수를 완전히 막아버려가지고 이 간극 사이에 굉장히 많은 양의 도파민이 있도록 만들어줘서 굉장히 활성화된 도파민 수용체가 활성화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코카인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마약 또는 중독 약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알코올도 니코틴도 중독성이 있죠 그리고 메스암페타민 이건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코카인 그 다음에 THC라고 하는 것은 대마초에서 얻어지는 마리화나라고 하는 약물이죠 그 다음에 DMT라고 하는 약물은 드미트리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이 드미트리를 가져와가지고 밀반입해서 문제가 됐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HB라고 하는 흔히들 물봉이라고 부르는 약물인데요 이 GHB는 구조가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이 물봉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그래서 음료수에 타서 먹게 되면 자기 의식이 있으면서 반응을 하지만 나중에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데이트 강간 약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약물인데요 그래서 이 GHB에 약물 중독이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 원칙이 뭔가 하면 남이 주는 음료수는 절대로 먹지 마라 그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중독 약물들 가운데 몇 가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좀 봤는데 헤로인, 코데인, 모르핀 강력한 진통제고 강력한 중독을 일으키는 약물이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흡입제를 가지고 또 약물 중독을 많이 일으키는데 이 흡입제는 신나라든지 마크라든지 스프레이 가스 이런 것들을 봉지를 뒤집어 쓰고 하는데 굉장히 부작용이 심합니다 뇌가 아주 망가지는 그런 약물이고요 그 다음에 카트라고 하는 약물은 아프리카 동부나 이런 데서 이렇게 약초 같은 걸 지금 씻고 있는 걸 한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마약성 약물이고요 크라톰이라는 것은 동남아에서 생기는 만들어지는 그런 체험 효과도 있고 진동 효과도 있는 약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LSD가 아주 옛날부터 많이 쓰이던 약물인데요 이런 맥각 곰팡이에서 추출되는 물질이고 환각을 유발하는데 이 LSD는 최근에 또다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마이크로 투약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미량만 투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 환각을 일으키는 양의 10분의 1 내지는 100분의 1 정도만 투약을 하면 그 투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할 때 능률이 100배 나아진다는 거예요 기억력도 엄청 좋아지고 운동도 잘하게 되고 뭐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브래들리 쿠프라는 배우가 주연한 리미틀리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리미틀리스 영화의 브래들리 쿠프가 보면 새롭게 나온 시름약을 가지고 능력이 굉장히 향상이 되죠 그래서 주식도 엄청나게 잘 불리고 중국어도 금방 배우고 그런 식으로 했다가 결국은 약물에 중독이 돼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LSD는 지금 마이크로 투약 문제인데 환각 적용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마약 중독으로 가는 통로를 열어주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차방으로 받는 약물들 중에서도 중독성 약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편유사체 펜타닌이라든지 하이드로코든이라든지 옥시코던, 하이드로몰폰, 메페리딘, 메타돈 이런 것들은 중독 치료에 쓰이는 약물들인데 역시 약간의 중독성을 띄고 있습니다 처방 안정제들, 수면제 라든지 또는 벤조다이제 핑계 안정제들 이런 것들이 다 중독성 있는 약물들이고요 또 처방약 중에서도 흥분제가 있습니다 암페타민이라든지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약물들이 흥분제이면서 중독성 있는 약물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약물들의 중독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충동적 약물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중독 치료의 목표가 되는데 실제로 약물을 그냥 디톡스라고 그러죠 딱 끊고 이제부터 약을 안 하겠다 딱 끊으면 끊은 사람들의 90%는 다시 약물로 돌아갑니다 그만큼 약물 중독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치료법과 치료기관이 소요가 되고요 반복적인 모니팅이 필요하고 이런 오피오이드나 담배나 알코올이나 코카인 같은 경우에 이 세 가지 경우는 치료제 약물들이 존재하는데 물론 완벽한 약물들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독성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약물들이 되겠고요 코카인 중독 같은 경우는 아예 약물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동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종합을 해보면 제가 외부 물질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허브차를 마시든 맛있는 케이크를 먹든 전부 다 우리 몸에 들어올 때는 영양소가 아니면 외부 물질이에요 외부 물질들은 우리 간의 대사를 통해서 약으로 쓸 수도 있고 독으로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식약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표적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약물이 어떻게 대사되고 약물과 약물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마약들과 중독현상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생명체는 우리 구성물질이 화학물질입니다 생체 화학물질이죠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당 이런 것들은 화학물질 간의 상관관계 이해가 중요하다 그래서 화학물질이 아닌 천년 물질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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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